비트코인이 덕분에 무려 100억원을 돌파할 수 있다는 코인 분석 천재의 파격적인 전망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어떤 인물이 무엇을 근거로 비트코인이 100억원 이상을 넘어설 수 있다고 예상한 것인지 지금부터 바로 말씀드릴 테니 영상 끝까지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도지파입니다. 최근 들어 비트코인이 뚜렷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고 계속 횡보하는 모습만 지속되면서 많은 분들이 상승을 기다리다가 지치셨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을 수십조원 이상 매집한 초대형 기관의 설립자이자 코인 분석의 천재가 최근 비트코인에 대한 긍정적인 의미가 담긴 의견을 공유하는 동시에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지금의 200배가 넘는 170억원 이상으로 전망하면서 많은 투자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 주인공은 바로 비트코인을 17조원 넘게 보유하고 있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인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얼마 전 미국에서 진행된 세계 최대 규모의 비트코인 컨퍼런스인 비트코인 2024의 연사로 참석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1300만 달러 지금의 200배 이상인 173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특히 마이클 세일러가 말한 173억원이라는 목표가는 평균 수준의 목표가인데요. 마이클 세일러는 최고의 시나리오가 나올 경우에 비트코인이 최대 4900만 달러 무려 지금의 900배가 넘는 650억원에 달할 수 있다고 언급했으며 최악의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비트코인 가격이 40억원까지는 오를 것이라는 분석을 제시했죠. 이때 만약 비트코인이 마이클 세일러가 제시한 최고의 시나리오대로 650억원까지 상승한다면 시총이 자그마치 143경원에 달할 수 있는데요. 이는 안전자산의 대표이자 세계에서 가장 가치있는 자산인 금시총의 60배 수준입니다. 물론 지금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 중에는 마이클 세일러가 제시한 목표가가 너무 비현실적으로 높은 것 같다든지 유의미한 근거도 없이 너무 희망적인 말만 하는 것 아니냐면서 마이클 세일러가 제시한 전망에 별다른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실 수도 있는데요.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은 마이클 세일러가 17조원 이상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이자 개인적으로도 비트코인에 투자하여 고장 며칠 만에 1조원 가까운 수익을 벌어들인 기록도 있다는 겁니다. 현재 마이클 스트레티지는 6조 3천억원에 달하는 수익을 보고 있는 상태인데요. 인공지능 개발 열풍이 불면서 엄청난 폭등을 경험하고 있는 엔비디아의 주가가 지난 4년 동안 1000% 가까운 엄청난 상승률을 기록했지만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같은 기간 동안 1100% 오르면서 엔비디아를 넘어서는 상승률을 달성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특히 비트코인이 지난 상반기에 처음으로 1억원을 돌파하고 사상 최고점을 달성했을 때는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미국 상위 500대 대기업들의 시총을 종합한 대표적인 주가지수인 S&P500에 포함된 기업들 중 절반 이상의 시총을 마이클 스트레티지가 추월하면서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S&P500 포함 가능성이 언론 사이에서 핵심 키워드로 떠오른 적이 있었죠. 심지어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이자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이 1억원을 돌파하면서 사상 최고점까지 오르고 있을 때 본인이 투자한 비트코인과 마이클 스트레티지의 주식 가격이 폭등하여 보유한 전체 자산이 단 3일 만에 1조원 가까이 늘어나면서 관련 소식이 화제가 된 적도 있습니다. 한마디로 지금 마이클 세일러와 마이클 세일러가 설립한 마이클 스트레티지는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자산을 총동원하여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는 셈인데요. 이는 비트코인에 대한 전적인 믿음과 확신이 있어야지만 보여줄 수 있는 행동이죠. 그리고 이러한 믿음과 확신의 바탕에는 비트코인의 상승과 연결되는 분명한 근거들이 있으며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제시할 때마다 상승 근거들을 항상 언급했는데요. 흥미로운 점은 수많은 전문가하고 기관들 역시 마이클 세일러가 제시한 근거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비트코인의 강세를 불러오는 요소로 인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일단 가장 최근에 마이클 세일러가 제시한 비트코인의 상승 근거로는 최근 4월에 진행되어 화제가 되었던 비트코인 반감기가 있는데요. 지난주 금요일에 마이클 세일러는 트위터를 통해 이러한 이미지를 공유하면서 성공은 우연이 아닌 계산된 결과라는 말과 함께 비트코인 해시태그를 남겼습니다. 이는 비트코인의 채굴 보상이 대략 4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드는 반감기를 나타낸 수식으로 보통 비트코인의 반감기가 지나고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줄어들면 비트코인 공급량도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죠. 그래서 실제 비트코인의 가격하고 반감기를 나타낸 차트를 보게 되면 반감기가 지난 시점으로부터 1년 이상 강세가 지속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21년 초강세장에서 비트코인은 반감기가 지난 시점으로부터 당시 최고점까지 700%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러한 기록을 토대로 마이클 세일러는 올해 진행된 반감기가 비트코인 의 상승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때 중요한 사실은 반감기가 지났다고 해서 비트코인이 곧바로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몇 달 정도의 횡보를 겪다가 어느 순간부터 폭발적인 강세에 접어든다는 부분인데요. 이와 관련하여 암호화폐 억만장자이자 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며 암호화폐 투자사 마일스트롬을 설립한 아서 헤이즈는 반감기 이후 최소 4개월은 지난 뒤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뚫고 폭발적인 상승을 보여주었으니 반감기로 인한 상승이 발생하기 전인 이번 여름이 코인에 투자하기 좋은 시기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다른 전문가하고 기관들도 반감기 패턴을 근거로 당장 이번 달부터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특히 50만명에 달하는 팔로워를 보유한 유명 분석가 렉트캐피털은 반감기를 기준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대략 5개월 정도 지나서 횡보를 돌파하고 상승하는 경향이 있기에 이전처럼 같은 주기가 반복되면 이번 달 말부터 본격적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심지어 세계적으로 유명한 미디어 기업인 블룸버그에 소속된 분석가 제임스 세이파트도 지금 상황이 2020년 횡보장의 흐름을 떠올리게 한다면서 2020년 반감기 이후 비트코인이 700% 폭등했던 시나리오 가 재현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이러한 부분을 통해서 지금 마이클 세일러만 비트코인의 폭발적인 상승 을 예견하는 것이 아니며 다른 수많은 전문가도 마찬가지로 비트코인이 반감기 효과로 인해 급등하리라는 전망을 내놓는다고 볼 수 있죠. 더해서 마이클 세일러는 비트코인 etf를 통해 비트코인이 현재 시총의 10배 수준인 1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수 있다고 예상하기도 했는데요. 올해 1월에 출시된 비트코인 etf는 지난 상반기에 코인 시장으로 20조 원이 넘는 엄청난 기관 자본이 유입되는 바탕을 마련하면서 비트코인이 1억 원을 넘어 사상 최고점을 달성하는 데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여기서 비트코인 etf가 어떻게 비트코인의 상승을 불러온 것인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설명해드리자면 지금 말씀드리는 비트코인 etf는 현물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상품이기 때문에 etf를 운영하는 기관이 투자 수요에 맞춰서 비트코인 현물을 확보해야 합니다. 따라서 비트코인 etf가 인기를 끌수록 etf 운용사가 비트코인을 추가 매수하여 가격 상승을 견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와 관련하여 비트코인 etf 운용사 중에 28조 원으로 가장 규모가 거대한 아이비트를 운용하고 있으며 전체 운용 자산 규모가 1경원이 넘는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수했다는 기사가 계속 나오는 것을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때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매수하는 이유가 바로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투자자들의 수요에 맞춰서 비트코인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최근 들어서 여러 초대형 금융기관이 비트코인 etf 거래를 지원하기 시작한 덕분에 더 많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면서 비트코인 에 강세를 불러오리라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 월가를 대표하는 세계적인 투자 은행인 모건 스탠리가 대형 은행 중에 최초로 비트코인 etf를 재무 상담 과정에서 고객들에게 추천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기사가 얼마 전에 나오면서 많은 투자자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때 월가를 대표하는 초대형 은행을 이용할 만한 고객들은 일반적인 개인보다는 대형기관이나 부자들 처럼 고액 자산가일 가능성이 더 높고 이러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모건 스탠리가 비트코인 etf를 추천하기 시작한다는 것은 대형기관하고 부자들 사이에서 코인 투자가 인기를 끌고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얼마 전에는 부자들이 이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미국의 초대형 투자은행인 뉴욕 멜론 은행에서 보고서를 통해 고액의 자산가들의 자산을 운용하는 패밀리어피스 중 3분의 1이 암호화폐에 적극 투자하고 있거나 투자를 고려하는 중이라고 답했고 뉴욕 멜론 은행 에서 투자하는 포트폴리오 중에 5%가 암호화폐라는 것도 알려졌죠. 더해서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의 ceo 리차드 텅도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남미의 자산가들을 대상으로 운영 중인 패밀리어피스들도 암호화폐 투자를 늘리는 중이라고 말하면서 부자들 사이에 코인 투자가 유행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게 해 주었는데요 이는 비트코인 etf가 등장하면서 비트코인을 보관하는 것이 편리해졌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영상을 시청 중인 분들 중에는 바이낸스나 업비트 같은 코인 거래 소를 통해서 직접 암호화폐를 거래 하면 될 텐데 왜 etf를 통해서 복잡하게 투자하는지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사실 개인하고 달리 기관이나 패밀리어피스 같은 자산운용사 는 원할 때마다 투자 자산을 마음대로 거래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자산에 투자하고 어떻게 관리할 것이며 무슨 자금으로 투자할 것인지 등등 모든 계획의 실현 가능성과 합법성을 철저하게 체크한 다음 이러한 투자 계획을 금융당국에 신고해서 심사까지 받아야 하죠 특히 암호화폐는 관련 규제가 아직 확실하게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미국의 sec나 우리나라의 금감원처럼 금융당국이 암호화폐 투자에 대해서 보수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투자 승인을 받기도 어려운데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그동안 기관 투자자들이 함부로 코인을 직접 투자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데 etf는 이미 금융당국에서 심사를 거치고 거래를 승인한 상품이며 다른 주식들처럼 나스닥 같은 증권거래소를 통해서 간편하게 거래할 수 있다 보니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요 이러한 이유로 비트코인 etf가 기관 자본의 코인 시장 유입을 주도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etf를 통해 강세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했다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전문가하고 기관들도 비트코인 etf를 통해 폭발적인 상승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미국의 대형 투자사이자 비트코인 etf 운용사 중 하나인 아크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는 비트코인이 지금 가격의 60배가 넘는 51억원까지 급등 할 수 있다는 전망을 제시한 적이 있으며 이러한 상승의 근거로 비트코인 etf를 통한 기관 자본의 유입 을 언급했습니다 앞으로 기관 투자자들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 자산의 5%만이라도 비트코인 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이 수학적으로 51억원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의 투자 전문 매체인 모틀리 풀에서도 미국의 기관 투자자들이 자산의 5%를 할당하여 비트코인 에 투자한다면 비트코인이 40만 달러 5억4천만원 이상을 달성할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코인 예측의 신으로도 불리며 암호화폐 투자사를 설립하여 다양한 코인에 투자하는 아서 헤이즈도 비트코인 etf가 출시되고 누구든지 쉽게 비트코인에 투자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비트코인의 목표가를 100만 달러 13억원 이상으로 전망하고 나섰죠 심지어 비트코인 etf를 운용 운용중인 초대형 기관들은 자사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암호화폐에 투자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으며 앞으로 더 많은 기관이 비트코인 etf를 통해서 코인에 투자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요 예를 들어 세계 최대인 28조원 규모의 비트코인 etf를 운용중인 세계 1위 자산운용사 블랙록은 지난 상반기에 진행된 비공개 행사에서 투자자에게 포트폴리오 중 28%까지 비트코인에 투자할 것을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특히 행사 참석자들이 대부분 암호화폐 같은 자산에 신중하게 투자하는 보수적인 기관 투자자였는데도 블랙록 에서 28%라는 파격적인 수치를 제시했다는 것은 그만큼 블랙록이 비트코인 의 강력한 상승을 자신했다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특히 블랙록의 ceo인 내리핑크는 최근 인터뷰를 통해 투자 포트폴리오에 반드시 비트코인 을 포함해야 한다고 언급했는데요 당시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표현 하면서 비트코인이 금의 위상에 올라설 수 있다는 관점을 제시하여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기도 했습니다 더해서 7000조원 규모의 자산을 운용하는 미국 월가의 대표적인 자산운용사이자 비트코인 etf를 운용중인 피델리티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필요성을 강조한 적이 있는데요 피델리티의 디지털 자산 전략 총괄인 매트혼이 포트폴리오의 5%까지는 비트코인에 할당하는 것을 권장한 것이죠 심지어 매트혼은 비트코인의 가격이 0으로 떨어질 수 있지만 큰 타격이 없는 선에서는 비트코인 에 투자하는 것이 좋다고 발언했는데요 만약 비트코인에 투자했을 때 장기적인 측면에서 손실 위험이 크다고 판단했다면 애당초 이런 식으로 고객들에게 적극적으로 비트코인 etf 투자를 권장하고 나서지는 않았을 것이고 결국 세계적인 초대형 자산운용사들도 내부에서 분석한 결과 비트코인이 장기적으로 상승하리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암호화폐 투자를 권장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는 기관 중에는 미국 정부도 포함되어 있는데요 미국 정부기관 중에 최초로 2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비트코인 etf에 투자한 위스콘신주 정부부터 시작해서 미국 뉴저지주의 중심도시 중 하나인 저지시티 시장이 연기금 일부를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겠다고 발표했죠 이와 관련하여 세계 최대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에서는 디지털 자산총괄자인 로버트 미친익이 몇 달 안으로 미국의 국부펀드와 연기금 같은 여러 금융기관하고 단체에서 비트코인 etf를 거래할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으며 월가의 초대형 자산운용사 피델리티도 보고서를 통해 이미 일부 연기금하고 대형은행이 비트코인 etf를 매수하여 비트코인의 자금을 할당하는 중이라고 알렸는데요 이에 따라 앞서 비트코인 etf 덕분에 비트코인 가격이 51억원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한 미국의 대형 투자사 아크 인베스트의 ceo 캐시우드의 관점이나 이번 영상의 핵심 인물인 마이클 세일러가 비트코인 etf 덕분에 비트코인 시총이 지금의 10배 이상인 일경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말한 것처럼 비트코인 etf 덕분에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바탕이 마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이클 세일러는 현재 코인 거래와 채굴이 금지된 중국이 결국 암호화폐를 채택하면서 중국의 거대 자본이 비트코인으로 유입되어 강세를 뒷받침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한 적도 있는데요 여기서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감이 잘 오지 않는 분들을 위해 잠시 말씀드리자면 중국은 지금처럼 코인 거래가 금지되기 전만해도 전세계 암호화폐 거래량의 90%를 차지하면서 사실상 중국 자본이 코인 시장 전반을 움직인다고 볼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강했으며 코인 거래가 금지된 이후에도 세계 최대의 코인 거래소인 바이낸스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바이낸스에서 116조 원에 달하는 거래가 중국에서 발생하여 모든 지역을 통틀어 가장 많았다고 하죠 심지어 얼마 전에는 비트코인의 채굴 역량인 해시레이트의 절반 이상을 중국이 차지하고 있다는 정보가 공유되기도 했는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국 지역의 채굴업체들이 지금 비트코인 네트워크가 운영되는데 상당한 영향력을 드러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해당 자료를 공유한 암호화폐 데이터 플랫폼 크립토컨트의 주기영 대표는 중국 정부가 의도적으로 중국에서 운영되는 채굴업체들의 데이터를 은폐하는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밝혔죠 게다가 중국의 ai 기업들이 얼마 전부터 블록체인 기술이 적용된 분산형 컴퓨팅을 이용하여 미국의 제재를 피해 엔비디아의 고성능 칩에 접근해서 ai 개발을 진행하고 있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이는 분산형 컴퓨팅이 인공지능 개발 과정에 필요한 연산 능력을 분산화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자유롭게 확보할 수 있으며 제공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에 미국을 비롯한 정부 제재를 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녔기 때문이었죠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분산형 컴퓨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들이 대부분 ai 메타를 주도하는 핵심 코인들이라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대표 코인 거래소인 업비트와 빗썸이 지난달 14일에 원화 상장을 공지하면서 단숨에 35% 폭등한 에이셔가 ai하고 게임 개발에 특화된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 죠 그리고 이러한 분산형 컴퓨팅 플랫폼에서는 연산 능력을 거래할 때 암호화폐가 사용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국의 ai 개발업체들이 분산형 컴퓨팅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중국 자본의 매수세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수 있으며 이는 결국 중국이 코인 거래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암호화폐가 중국 산업의 여러 분야에서 활용되는 중일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더해서 중국 정부하고 중국의 국영 기업들이 보여준 행보만 확인하더라도 중국에서 암호화폐에 대한 인식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중국 정부가 진행하는 대규모 사업인 1대1로에 적용되는 블록체인 을 우리나라의 대형 코인 거래소 빗섬에도 원화 상장되어 있는 레이어 1 블록체인 프로젝트인 콤플럭스가 지원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으며 얼마 전인 6월에는 중국의 1인자인 시진핑 주석이 콤플럭스 수석 과학자에게 진심으로 감사한다는 내용이 담긴 서신을 보내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중국 최대의 국영은행인 icbc는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각각 금하고 석유에 비유하면서 극찬하는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하기도 했죠 이는 중국 정부가 암호화폐 하고 블록체인을 진지하게 수용하기 위한 준비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스테이블 코인의 대장인 usdt의 발행사 테더의 공동 설립자 브록 피어스는 중국의 암호화폐 개방이 불가피하며 언제 개방하는지가 관건이라면서 중국 자본의 코인 시장 유입에 따른 거대한 변동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했죠 이처럼 중국 거대 자본의 코인 시장 유입을 기대할 수 있는 여러 근거 자료도 있다 보니 17조원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설립자인 마이클 세일러가 중국의 코인 개방을 바탕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미국 연준의 금리 결정일이 다가오면서 코인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말 한마디만으로 전세계 증시를 움직일 만큼 엄청난 영향력을 지녔다 보니 경제 대통령이라는 별명으로도 불리는 연준 의장 제롬 파월이 최근 진행한 회의에서 이번 달 금리 인하를 사실상 공식화하는 발언을 꺼낸 덕분이죠 이때 금리 인하가 코인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는 이유는 금리가 인하되면 예금과 대출 이자율이 줄어들기에 투자 수요가 늘어나면서 시장에 자본이 유입되고 코인이나 주식을 비롯한 투자 자산의 가격이 급등하는 경향을 보이기 때문인데요 특히 이번에 진행될 금리 인하는 평소보다 특별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에서 금리가 인하될 지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이어진 강세장하고 거의 유사한 조건이 만족되기 때문이죠 2020년에는 코로나 사태가 지속되면서 전세계의 대침체가 일어났고 코인 시장의 대장인 비트코인도 이틀만에 마이너스 60%라는 엄청난 하락을 경험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연준에서는 경기 침체로 인한 시장의 변동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금리를 긴급 인하 하기 시작하여 850조 원 규모의 경기 부양책도 실시하고 미국 정부가 1000조 원에 달하는 코로나 지원 정책까지 펼치면서 막대한 양의 지원금이 지급되어 시중에 엄청난 돈이 풀리기 시작했는데요 이후에 투자자들이 주식은 물론 코인 시장에도 몰려들면서 저점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고 비트코인 의 가격은 1년 내내 급등하여 반감기 시점으로부터 700%에 달하는 상승률 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지난달 초에 있었던 증시 폭락 사태가 벌어지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는 것이 기정사실로 정해진 상황이며 마침 전 세계인의 주목을 받고 있는 미국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바탕으로 2020년 코로나 사태 당시 미국 정부가 시행한 경기 부양책처럼 엄청난 돈이 시중에 풀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전 대통령이자 암호화폐를 전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후보는 대통령에 당선되었을 때 모든 계층의 세금을 감면하겠다는 공약을 내걸고 나섰으며 민주당 대선 후보로 출마한 카멜라 헤리스 미국 부통령은 이전에 대규모 복지 확대를 제한한 적이 있기 때문에 복지 확대에 초점을 둔 공약을 내세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여기서 양측의 공약을 따져보면 결국 미국 정부가 모든 비용을 감당하면서 시중에 돈이 풀리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는데요 정리하자면 비트코인 반감기 효과로 비트코인이 강세를 보여줄 시기가 다가온 상황에서 etf를 통한 기관 자본의 유입 더해서 중국 거대 자본의 코인 시장 진출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에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다가 미국 대선의 영향으로 정부가 시중에 풀 것으로 예상되는 막대한 자금 덕분에 비트코인이 2021년에 강세장을 뛰어넘어 마이클 세일러가 전망했던 100억원 이상이라는 목표가를 달성하기 위한 폭발적인 상승 랠리를 시작하리라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정보가 유익하셨 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한번씩만 눌러주세요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렇다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